야, 방빈균 이 자식 데려왔냐, 어? 오빠야, 오빠 이리 와봐 오빠 있잖아 나 그 여자 봤어 무슨 여자, 여자 같은 일하고 아니, 오빠 말년 휴가 왔을 때 어떤 여자가 영도 우리 집에 왔었잖아 그래가지고 오빠가 등대 쪽으로 막 그 여자 꿀고 가가지고 막 욕하면서 쫓아버렸던 여자 있잖아 미숙이? 그 여자 이름이 미숙이야? 암튼 그 여자 우리 동네 살아 뭐?